경주시 동천동의 헌덕왕능 헌덕왕은 신라의 제41대왕이다. 성은 김이고 이름은 언승이며 원성왕의 장남인 해충태자의 차남이다. 소성왕의 동생이며 흥덕왕의 형이기도 하다. 원성왕 6년의 사자로서 당나라로 갔고 귀국후의 대하찬이 되었다. 다음 791년 전 시중재공의 반란 진압에 공적을 세웠고 794년에는 당시 시중 김승빈이 물러나고 언승이 시중에 발탁되었다. 795년에는 이찬, 796년에는 병부령을 거치고 800년에 애장왕이 즉위하면서 그 섭정이 되었다. 게다가 801년에는 왕의 행차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어 그 다음에는 상대 등이 되었다. 809년 7월 동생과 함께 애장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를 이었다. 즉위하면서 즉시 당의 사자를 파견하여 선대의 애장왕의 죽음을 전하고 당 헌종에게 계부의 동삼사 검고대위 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겸지절 충령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책봉되었다. 왕비에 대한 책명에서는 왕비는 정시로 되어 있지만 실은 김시이다. 그 후에도 당에 대해서는 810년 10월에 왕자 김원장을 보내 그 문제의 불상 등을 헌상한 거두에 전기적으로 조공을 행했다. 또한 819년 7월에는 당의 이사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병마를 징병하는 헌종 조치계응의 장군 김웅원 등 3만의 군사를 파견하여 당나라를 지원하였다. 812년 9월에는 발해에도 사자를 파견하고 동양을 보고 있었고 선왕 대인수가 즉위하고 긴장이 되자 후에 826년 7월 한산주 이북에 주로부터 1만 명을 징병하여 대동강가에 300리 장성을 쌓고 발해에 남하를 막는 준비를 하였다. 한편 김원창이 822년 3월에 반란을 일으켜 웅진을 수도로 하고 장안국이라고 하였고 그 지배 영역은 무진주 청주 웅천주 완산주 사벌주 등 오주 및 국원 서원 금관 삼소경 등 구 백제의 영역을 중심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김원창을 지지하여 왕권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김원창이 반란은 1개월 정도로 진압되었지만 난이 진압에 활약한 토벌군은 귀족의 사병과 화랑 집단이며 윤령체제 아래에서의 병제는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825년 1월에는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 고달산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반란은 북한 산주 도독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826년 7월에 우잠태수 백영에게 명하여 폐강장성을 축성케 했다. 826년 10월에 사망하였으며 왕능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의 사적 제29호로 비정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